겟쏘 까보로독 하자 겟쏘 까보로독 하자 정리 빨리 하고 더피 마더십 제사는 맨 마지막에 가고 더피 까도록 하자 아 더피 깔건데 일단 정리를 싹 해야겠죠 유니크 다 넣어놓고요 지뢰돼요 지뢰돼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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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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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은 일단 소리 한 번 시작하구요 ㅎ ㅎ ㅎ 대단할 수 있을까요? 대단할까요? 아.. 가져갈 무기를 뭘로 가져갈까? 최강의 무기를 가져가 봤자 일단 레이더들이기 때문에 어.. 영조 좀 가져가고 어.. 플라즈마 라이플은 됐고 주완농 이거에 어.. 블랙워크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빅토리아 자 이렇게 가져가자 블랙워크 빅토리아 이러면서 이러면서 조총 조완농 뭐야뭐야뭐야뭐야 오케 오케 어우 뭐가 그렇게 많냐나? 책이 오케 잠깐만 책좀 읽을까? 일단 상인 읽구요 격투 읽고 루약 루약 읽구요 됐어 타냐? 어차피 어차피 가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이렇게 네 가면 압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안하는지 자 더핏 핏을 향하여 노예복장을 얻으십시오 이쪽으로.. 이쪽에서 가면 안되나? 애들이 있어가지고 귀찮을려나? 위치 항구 항구 아 어디야? 아 뒤구나? 아 내가 파워하모 안 벗고 왔다 아 파워하모 안 벗고 왔네 바보같이 그래 안그래 센트리무사 대답을 아니아니아니 기피캐트리 말고 대답을 잠깐만요 옷을 안 벗고 왔어요 게다가 저쪽으로..저쪽으로 해서 가는게 아니야 옷 좀 갈아입시오 아 나 파워하모을 그대로 갔구나 아 아 이게 이렇게 안되네 봐봐요 중공군 스태스 암호가 머리까지 같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공군이 입어지는거네 아 그러네 중공군 스태스 암호 때문에 이렇게 되는거군요 주빈님 어서오세요 라디오타워에서 가야지 자 잠깐만 더하구요 더핏을 향해 더핏을 향해 아 더핏이 아니지 핏을 향해 어 어 나..나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아? 싹 싹 싹 왜그렇게 질문이지만 왜그렇게 질문이지만 내가 음식을,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생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 좋은 뉴스를 들으셨나요? 웨이스랜드 서바이벌 가이드 어 내가 쓴거 도와줬잖아 아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고 있어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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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병동건 스물다섯개에 마이얼럭을 잡았군요 마이얼럭을 잡았군요 근데 마이얼럭 그 파트도 있지 자 지금 저기에 있는거 같은데 주지 짱 옵니다 진짜 자기라 들쳤어 쓰 시 아 성향이요? 뭐 어쩌다보니까 선성향이 됐어요 툭 어 진짜 왜 왜 뭘 가져와도 그게 그거라고 내가 했을까요 어? 하키마스크? 나 한번 소리 좀 안해도 되는구나 아 나 이거 암호 소리해야 되는데 노예상 사냥꾼 어 노예를 사러 왔어? 어 어.. 세 개를 일단 돈은 많긴 한데 돈을 뭐 몇만 개 빚죠? 자 핏에서 노예를 사기 위해 어 파라데시 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파라데시 폴 사람들이죠 내 옷 필요해 ㄹㄷ ㄹㄷ 얘 옷을 뺏으래 아따아따 웨트너에게 들어가시나요? 웨트너가 어딨지? 얜가? 자 더핏을 향해 떠나래요 여기 가장 쉽게 끝내는 방법이요 다 죽이면 됩니다 다 죽이면 돼요 정말로 다 죽이고 아이 데리고 와서 쟤한테 주면 끝이야 뭐 아무것도 할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다 죽이면 돼 자 일단 저장하구요 자 일단 저장하구요 필수로 가보도록 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하지만 준비할게 없어요 왜냐구요 아 도금이 못따라오네 너의 옷을 입어야되지 않나? 너의 옷을 입어야되지 않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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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시스템 액티베트 방금 시스템 액티베트 방금 시스템 액티베트 이 오시 참 특유하다 야 그만 쌓인마 아 누구있나? 아 또있네 아 청와락과 함께 왜 계속 쏘아했어 야 왜이렇게 싸? 뭔 버거 걸렸나? 아 지금 화풀이하려고 계속 쏜거였어? 아니 오시 이거 그거사 미니루크 앞대가리 아니에요? 미니루크 앞에 그거 동그란 부분 포고자 뭐 그걸 잘라다가 가슴가리게 만들었어 저 이는 못일러가나? 옷이 되게 재밌는게 있는거 같은데? 레이더 파괴자 레이더 파괴자 고통의 전달자 아 뭐 되게 어디 이름이 웃기나? 고통의 전달자 야 나는 힛맨이다 어? 야 나는 힛맨이다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할 수 있다고? 자 그냥 그렇다고요 저장 한 번 더 하고요 저장 한 번 더 하고요 가끔 째 순경 32 피스톨 왜 뭘 챙겨와도 소용이 없냐면 다 뺏겨요 물건을 다 뺏어가요 내가 뭘 갖고 오든 달랑 노예복 하나 달랑 입혀서 드려보내죠 얘들아 나와 내가 왔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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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와 얘네들은 레이더들하고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어이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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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았다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여깄지 할래? 침대 맞은거 같은데? 야 너 뭐하냐 거기서 혼자 여깄지 야아 우리 레이더 무겁자라도 그 여자라고 테디베어 안고 자나본데? 얘는 뭐 무기도 뭐고 아무것도 없네요 가자 자 여기가 살짝 문젠데 가면서 어 저격수가 되게 많죠 그냥 가면 바보지 숨어서 가야지 그냥 가면 바보지 숨어서 가야지 지회도 많구요 다져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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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귀찮아 해제만해 땅 뚫어졌어 저리다 어? 어? 나 가진가? 다행이 됐어 귀찮 귀찮 죽이기도 귀찮 해체하기도 귀찮 어어 이 정도까지 해체해야 되는구나 어? 어? 방사능거라 허 여기서 지대가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터진다고요? 이 주변에 있는 차들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거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거죠 자 자가구요 오오오 어이구 어 unknown explosive, successfully disarmed 가면이나? 시체? 아아 더핏인데요 될거같은데? 네 시체를 하나 들어다가요 아예 안통하면 어떡하지? 시체 하나 들어다가 시체 하나 들어다가 잠깐만 일단 어디까지 자동으로 말이 걸리는지 봐야되는데 여기다가 자동으로 들어가지지않나 참? 자동으로 들어가지지않나 참? 자동으로 들어가지않나 참? 신전한 아 아하 하 하하 피윤 원래? 야 정말 된거야? 어 진짜 정말 된거야? 아니겠지? 들어가면 다 뺏기겠지 예예 들어가면서 다 뺏기네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다 뺏기네 아 다시 들어갔다 나올수도 있.. 아 왔다갔다거리면 다 없어지는구나 통과를 하면 무조건 다 없어지네 통과를 하면 없어지게 돼있어 여길 통과하면 근데 통과할 수 밖에 없잖아 멋졌는데요 퀴즈에 들어간 버전 디엘씨에요 노예가.. 세.. 뭐지 세.. 뭐 피부가 다 벗거지 이것도 이상한데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거라도 다 가져다가 노예박장이라도 고쳐야지 아 아 시체 들고? 들고 통과가 되려나? 뭐 들고 있는 상태에선 통과가 안될거 같은데 해볼까요? 저거 아 아 잠깐만 일단 이거 들고와봐 실험한번 해보면 되지 뭐 딴 데다가 안될거 같은데 택 일로 와봐놔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자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거 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거에요 아유 죽겠네 그냥 아유 흔들 흔들버려가지고 이게 어지럽겠다 아니 뭐 좀 시체지 아이씨 에이 못들고 오네 못들고와 못들고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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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죠 근데 이 피스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저거였어 에이 teaching 눈알 넣어요. 눈알 눈알, 눈알 같은거 넣어요 찌꺼기 이.. 이걸 먹는 거야 눈알 뭐 뭐 먹을 수 있는 뭐 부분 그런 걸 막 먹는 거야 다 병 걸려서 그래요 쟤네들 자 어 일단 어 모총 모총의 그 부품 아 사슈케밥 부품이 뭐였지 사슈케밥이나 모총 만들어서 써야죠 없으면 사슈케밥이 표시등 잔대깎기날 브레이크 레일웨이 라이플은 레일웨이 라이플은 자 핵전지 핵분열근적 건전지하고 그 다음에 그 증기기관하고 목발하고 뭐 하나가 뭐지 압력 봤어 뭐 뭐 뭐 접착점 필요 없네요 어 어 노카콜라다 노카콜라도 없는 이만 못하죠 아 아들 시 심심하면 뭐 길까지 죽어있네 자 네고랑 만땅 노예 노예복장 아 노예복장인데 네고랑 만땅이면 뭐해 넌 뭐야 그니까 그 뭐있냐 그 이 이 벽 벽보고 반성하는 중인가 이렇게 벽보고 벽 벽벽 벽벽보고 반성하는 중인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음 아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말은 말밖에 안 들어가서 말도 못 들어가서 말밖에 안 들어가서가 아니라 영창 갔다 온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영창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갔다 온 애가 아니라 이제 전입을 한 거지 영창 얘기 하나도 안 했었는데 말하면 괜히 어색해질 것 같아서 침대가 아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도착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야, 이 지역은 다가가 두고 도착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녀석은 모든 것을 놀러지 않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 애가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한 방향으로 인정한 것 같고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그 녀석은 인상적이 욕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죽을지 않으면 이것을 변경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곳에 이것을 죽입니다. 나는 정말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어봅시다. 마크와 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죽음을 찾고 있습니다. 뭐지? 이 곳이 계시네? 누구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이 회사는 그녀가 말했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 회사는 그가 여행을 갔다 오지 않나? 네, 그가 그녀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하죠. 10 루시지는 수준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 이 귀찮노 물이나 좀 가져가자 에너지 대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조금만 자자 에너지 꽉 채우고요 뭐야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무기로 어디 하죠 마르코한테 가버렸어요 무식한 무기가 하나 있죠 누가 해 이거 저게 저걸 무기로 씁니다 여기 마르코가 어디있대요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자 회전 도깨 여기 이게 데미지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느려요 미니건처럼 이거 안보여 이거 이렇게 이렇게 꽤 넓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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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는 다네 잠시만 ap가 얼마나들지 아 엄청빨리되네? 아 엄청빨리되네? 잠시만 스틸을 하도록 갈려면 이쪽이 아니라 도와달래 네크가 석자다야 미안하다 알아서 생존역이 강해야지 도와줘 볼까? 근데 괜히 도와주면 불똥탤거 같은데? 나 가만히 얌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나 얌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나 지금 잠입하고 있는 거잖아 어 치료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고통 끝내는 그저 편안에 잠들 창체를 치료해서 일을 더하게 하느냐 죽음을 맞게 하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싶은대로 했어요 어 그래도 예 벽에 똥을 치라고 어? 기어다녀도 저승폰대가 이승이 낫다고 상처 치료해줘야지 저기가 저기로 도와줘 이 놈이 그 놈이 도와주신 분 도와주신 분 도와주신 분 대신 도와주신 분 어 뭔 소리야 뭐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 구멍으로 자꾸 뭐가 들어가는데? 뭘 자꾸 눕는거냐 하루에다가 이거 뭐야 철샷인가 이거 또 어디갔어 어 잠깐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 저장 한번 하구요 자 잠시만요